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24쪽이죠. 제 9장,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시제는 영어로 텐스라고 하죠. 시제라는 것은 어떤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시간적 위치, 즉 과거, 현재, 미래 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문장에서 시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동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동사는 시제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제를 말할 때는 동사를 잘 보면 되겠어요. 자, 먼저 이번 시간에 배울 핵심 문장부터 확인해 보죠. 제 9장,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영어의 동사에는 기본적인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삼주요형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원형은 동사의 원래 형태 그대로를 말하죠. 자, 우리가 어떤 동사에 대해서 사전을 찾을 때 나와 있는 형태가 바로 원형이 되겠습니다. 과거형은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말할 때 쓰이는 동사 형태가 되겠고, 그리고 과거분사형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완료 시제나 혹은 수동태 등을 만들 때 쓰이는 동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활용, 이런 말이 나오는데, 동사가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으로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동사의 활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동사는 그 변화하는 형태에 따라서 규칙동사와 불규칙동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동사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원형을 적당히 변형시키면 과거, 과거분사형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러한 동사를 규칙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규칙동사의 삼주요형을 만드는 그런 규칙들을 살펴보죠. 함께 보시죠. 규칙동사는 동사의 원형에다가 D나 ED를 붙여서 과거형, 과거분사형을 만드는 동사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 규칙을 보면, 동사 원형의 어미에 ED를 붙인다는 것이죠. 자, 예를 확인해 보죠. 두 번째 규칙을 보겠습니다. E로 끝나는 동사는 D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끝에 이미 E가 있으니까 E를 따로 붙일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D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세 번째 규칙을 보겠습니다.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는 Y를 I로 고쳐서 ED를 붙이면 되겠어요. 자, 확인해 보죠. 네 번째 규칙을 보죠.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이름절의 동사는 자음을 하나 더 겹쳐 쓰고 ED를 붙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다음 다섯 번째.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이음절 이상의 동사로 끝음절의 강사가 있는 경우에 이름절일 때와 마찬가지로 끝 자음을 하나 더 겹쳐 쓰고 ED를 붙이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이음절 이상의 동사인데 끝음절의 강사가 없는 경우에는 자음을 겹쳐 쓰지 않고 그대로 ED만 붙이면 과거, 과거 분사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보죠. 자, 방금 선생님이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단어 중에서 만약 끝음절의 강사가 있으면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ED를 붙인다 그랬는데 자,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이음절에 있는지 끝음절에 있는지 아니면 앞에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거 따지다 보면 시간 다 가겠죠? 그냥 단어 그 자체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admit의 과거는 admitted, admitted 이런 식으로 T를 한 번 더 써준다는 거. 그 다음에 fidget의 과거는 fidgeted, fidgeted 이런 식으로 그냥 ED만 붙인다는 거. 그 단어 그 자체로 외워두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죠. 자, 먼저 1번 원형이 발음할 때 목젖이 울리지 않는 무성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나옵니다. 무성음, 즉, 푸, 크, 푸, 쓰, 쉬, 쉬 이런 것들로 끝나는 경우에는 ED는 T로 발음됩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다음 2번. 자, 발음이 드나 트로 끝나는 동사는 ED를 이드라고 발음하죠. 자, 이때 트는 무성음이지만 앞에 1번에 들지 않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끝으로 3번을 보죠. 유성음으로 끝나는 동사는 D로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유성음은 발음할 때 목젖이 울리는 소리를 말하죠. 자, 예를 보죠. 자, 이번에는 불규칙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불규칙 동사는 일정한 규칙이 없이 원형과 과거, 과거 분사형의 형태가 변하는 동사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냥 그대로 외워두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ABC형이 있는데, 자, 이것은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 모두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죠. 자, 두 번째 ABB형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여기 동사 READ의 경우에는,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의 형태는 모두 같지만, 발음은 달라집니다. 원형은 READ,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은 READ, 이렇게 발음되죠. 자, 다음 세 번째, ABA형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원형과 과거 분사형이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죠. 자, 마지막으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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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자,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 모두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oul, 과거 pross Iran을aret digamos, 자, 보시면 분사형과 과거 분사형은kö적 크기입니다. 자, 하나의 versa Leg up, Pros safari죠. 자, 나의 글쎄가 부분이나 대화했어요. 자, 세 번째 guards, 파이팅 용어, pushing as possible. 자, 세 번째 인사를 해줍니다. 맨fully 자, 다음으로 동사에 활용해서 몇 가지 중요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아주 잘 나오니까 잘 보세요. 잘ead, goose, lev 는, 팬 는, Didn't it necessarily name. 라이가 거짓말하다 이런 뜻일 때는 규칙 활용합니다 하지만 라이가 뭐뭐에 놓여있다, 눕다 이런 뜻일 때는 불규칙 활용하죠 이때 라이는 자동사가 되겠어요 눕히다, 놓다 이런 뜻의 레이도 불규칙 활용하는데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방금 했던 동사들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그 형태를 꼭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죠 become은 불규칙 활용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와 비교해 보십시오 환영하다, welcome은 규칙 활용하는 동사죠 잘 구분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규칙 동사에 여러가지 규칙이 있었고 불규칙 동사는 뭐 ABC, ABB 뭐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그러한 항목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단어 중심으로 복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현재 분사나 동명사는 동사의 원형에 ing를 붙인 동사 형태를 말합니다 자,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그 형태는 똑같지만 그 용법은 전혀 달라요 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자, 일단 여기서는 ing를 붙일 때 어떻게 되는지에만 신경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 규칙을 보죠 동사의 원형에 ing를 붙이는 경우입니다 동사는 대부분의 경우에 ing만 붙여주면 현재 분사나 동명사가 되죠 자, 예를 보겠습니다 다음 2번 2로 끝나는 동사는 이를 빼고 ing를 붙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그런데 동사가 e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이, e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를 빼지 않고 그대로 ing를 붙이면 되겠어요 자, 예를 보죠 다음 3번 i, e로 끝나는 동사는 i, e를 y로 붙이고 ing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이름절 동사의 경우에는 자음을 겹쳐 쓰고 ing를 붙여주면 되겠어요 마지막 5번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인데 앞에서 본 이름절의 동사와는 달리 이음절 이상이고 또 강세가 끝음절에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이때도 4번 규칙과 같이 자음을 겹쳐 쓰고 ing를 붙이면 되겠어요 자, 확인해 보죠 자,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이음절 이상의 동사라도 만약 강세가 끝음절에 오지 않으면 동사 원형에 그대로 ing를 붙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보죠 자, 그럼 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They live in Seoul 그들은 서울에 산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동사 live는 원형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live는 여기서 원형이면서 동시에 현재형이기도 하죠 자, 이처럼 원형은 대부분의 경우에 현재형으로 쓰입니다 자, 다음 문장 B They lived in Seoul for 10 years 여기 lived는 live의 과거형이죠 live는 e로 끝나니까 과거형은 d만 붙이면 되는 규칙 동사가 되겠습니다 They lived in Seoul 그들은 서울에서 살았다 for 10 years 자, 이와 같이 전시사 4 다음에 숫자가 포함된 기간이 나오면 얼마 얼마 동안 이런 의미가 되니까 for 10 years 10년 동안 정리하면 그들은 10년 동안 서울에 살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죠 lived를 잘 보세요 여기 lived는 have라는 조동사 다음에 쓰였죠 조동사 have 플러스 과거 분사하면 현재 완료 시제가 됩니다 자, 뜻은 뭐 뭐 해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따라서 여기 have lived에 lived는 과거형이 아니고 과거 분사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live는 live, live, live 자, 이런 식으로 규칙 활용하는 규칙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해석해 보죠 They have lived in Seoul for 10 years 그들은 10년 동안 서울에 살아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문을 보죠 Go to church 이렇게 하면 예배보로 교회에 가다 이런 뜻이니까 He goes to church 그는 교회에 간다 Every Sunday 일요일마다 정리하면 그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동사 goes는 현재형이죠 동사원형 go에다가 es를 붙여서 goes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es를 붙였을까요? 자, 여기 주어 he가 삼식 단수니까 es를 붙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일반 동사가 현재 시제로 쓰였을 때 주어가 삼식 단수면 동사 뒤에다가 es를 붙여주게 되는데 여기 고와 같이 동사가 5로 끝나면 es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자, 다음 문장을 보죠 He went to Paris 그는 어제 파리에 갔다 by plane by 플러스 교통수단 하면 뭐뭐로 뭐뭐를 타고 이런 뜻이니까 by plane 하면 비행기로 이런 얘기겠죠 yesterday, 어제 정리하면 그는 어제 비행기로 파리에 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went는 go의 과거형이죠 동사 go는 go, went, gone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불규칙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죠 see, he has gone to a foreign country 여기 gone은 go의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앞에 조동사 has가 있으니까 gone이라는 과거 분사가 나와서 has gone 자, 이런 형태로 현재 완료 시제를 나타냈죠 자, 그래서 have gone to 하면 뭐뭐에 가버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foreign, 외국의 이런 형용사고 country, 나라, 시골 이런 의미의 명사인데 자, 여기선 foreign country 이런 뜻으로 외국, 이런 의미가 되죠 자, 해석해보면 he has gone to a foreign country 그는 외국으로 가버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죠 자, 그는 이메일을 쓰고 있다 to his parents now 지금 그의 부모님에게 정리하면 그는 지금 부모님께 이메일을 쓰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writing은 동사 write의 현재 분사죠 write이 e로 끝나니까 e를 없애고 ing를 붙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비동사의 현재형 is와 현재 분사 writing이 결합해서 현재 진행 시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뜻은 뭐뭐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나타내죠 진행 시제에 대해서는 뒤에 시제의 종류를 다룰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의 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A. They have just come here B. I finished the book which you had given me C. You will have arrived in Rome by this time tomorrow 3. A. We are studying English now B. I was writing a letter when he came C. You will be going to 부산 tomorrow afternoon D. It has been raining since last Sunday 영어의 시제가 총 12개가 있기 때문에 12시제 이런 말을 쓰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시제에는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완료 시제가 나오는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행 시제가 있습니다 진행 시제는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자, 역시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의 진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리고 완료 시제와 진행 시제가 결합된 완료 진행 시제가 있는데 자, 이 역시도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어의 시제에는 총 12개의 시제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기본 시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죠 기본 시제에는 현재, 과거, 미래가 있다 그랬죠 자, 현재가 나와 있는 예문부터 보겠습니다 Move, 움직이다 Round는 전치사로 뭐뭐를 돌아 또는 뭐뭐둘레 이런 의미니까 The moon moves round the earth 달은 지구를 돌아 움직인다 즉,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moves는 현재가 되겠습니다 주었던 문이 3층 단수니까 원형 move에 s를 붙여서 moves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동작이면서 불변의 진리가 되죠 자, 이런 경우 동사의 시제는 항상 현재 시제로 씁니다 자, 다음에 다시 한번 나와요 자, 다음 내용을 보죠 B He went there two hours ago 자, 이번에는 과거가 나왔습니다 He went there 그는 거기에 갔다 two hours ago 두 시간 전에 정리하면 그는 두 시간 전에 거기에 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went는 고의 과거형이죠 즉, 과거 시제로써 과거의 동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예문 나는 내년에 16살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여기 will be는 미래를 나타내죠 자, 이처럼 will이라는 조동사는 뒤에 동사원형을 써서 미래의 시제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따라서 will be는 내년 즉, 미래에 일어날 상황이나 미래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현재의 과거, 미래는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시제가 되는 것으로 기본 시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먼저 현재 시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형은 대개 동사를 원형으로 쓰게 되는데 자, 주의할 점은 주어가 3층 단수일 때 동사원형에 s나 es를 붙여준다는 것 앞에 예문들에서 이미 확인해봤죠 자, 그럼 현재형들은 어떤 경우에 쓰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시제는 현재의 사실 동작 상태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자, 예문을 보죠 그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studies를 보세요 자, 여기서 studies는 주어 he가 3층 단수이기 때문에 원형 study의 끝에 y를 i로 붙이고 es를 붙여서 studies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자원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는 y를 i로 붙이고 es를 붙여서 3층 단수 현장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자, 이 문장은 현재 그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다 자, 이런 의미로 현재의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동사 studies는 현재의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나는 지금 행복하다 이런 말인데 자, 여기서 동사 m은 비동사의 현재형으로 현재 행복하다고 하는 현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자, 두 번째 현재형은 현재의 습관이나 반복적 동작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자, 예문을 보죠 brush one teeth 이렇게 하면 이를 닦다 양치하다 이런 뜻이니까 I brush my teeth 나는 이를 닦는다 before I go to bed go to bed 하면 잠자리에 들다 이런 얘기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정리하면 나는 잠자기 전에 이를 닦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brush를 잘 보세요 여기 brush는 현재인데 현재의 이를 닦는다 자, 이런 현재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자, 여기서는 잠자기 전에 이를 닦는 습관이 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습관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세 번째 현재 시제는 시간에 관계 없는 불변의 진리 사실 격언을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자, 예문을 보죠 light travels faster than sound travel 여행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 동사니까 light travels faster 빛은 더 빨리 여행한다 than sound 소리보다 즉, 빛은 소리보다 더 빠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ravels를 잘 보세요 빛이 소리보다 빠르다 자, 이 말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나 미래에도 그렇죠 즉, 시간에 관계 없는 불변의 진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변의 진리를 말할 때는 현재 시제를 쓰는 것이죠 자, 다음 예문 honesty is the best policy honesty 정직 성실 이런 뜻으로 형용사 honest 의 명사형이 되겠어요 policy 정책 방책 이런 뜻이니까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은 가장 좋은 정책이다 즉,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의 격언이 되겠습니다 이즈를 잘 보세요 이렇게 격언을 나타낼 때도 여기 이즈처럼 현재 시제로 쓰죠 자, 네 번째 현재형은 미래의 대용으로도 쓰입니다 즉, 미래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예문을 보죠 arrive 도착하다 이런 의미의 동사죠 그 기차는 오늘 저녁 7시 30분에 도착할 것이다 자, 이런 말인데 자, arrives를 잘 보세요 현재가 되겠습니다 기차는 오늘 저녁 7시 30분에 도착하는 것이니까 미래에 도착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will arrive를 쓰는 것이 원칙이 되는데 하지만 at 730 this evening 자,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을 때는 현재를 써도 미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미래의 대용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 쓰인 동사 arrive를 가리켜 왕래 발착 동사라고 합니다 왕래 가는 것과 오는 것 그리고 발착은 출발하는 것과 도착하는 것 이런 말이죠 자, 영어에서 왕래 발착을 나타내는 동사를 살펴보면 go 가다 come 오다 arrive 도착하다 leave 떠나다 begin 시작하다 start 출발하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왕래 발착 동사들이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와 함께 쓰이면 현재 시제로 미래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왕래 발착 동사의 현재형 플러스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가 쓰이면 예정이 확실한 미래일을 나타내게 되죠 자, 다음 예문 학교는 내일 시작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tomorrow는 내일이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동사 begins는 시작 출발을 말하는 동사죠 자, 따라서 현재형 begins가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 tomorrow와 함께 쓰여서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을 떠보죠 He comes here the day after tomorrow He comes here 그는 여기에 올 것이다 The day after tomorrow The day after tomorrow 하면 내일 이후의 날이니까 모레 이런 뜻이죠 정리하면 그는 모레 여기에 올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The day after tomorrow는 모레 즉,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구죠 그리고 come은 왕래 동사니까 현재 시제 comes가 미래의 대용으로 쓰인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형이 미래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의 부사절에는 주로 when 뭐 뭐 할 때 before 뭐 뭐 하기 전에 after 뭐 뭐 한 후에 이런 접수자들이 주로 쓰여서 때를 나타내게 되죠 자, 그리고 조건의 부사절은 보통 if 뭐 뭐 한다면 자, if가 쓰여서 조건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Let's go to meet him before it rains Let's go 가자 to meet him 그를 만나기 위해서 자, 여기 to meet은 만나기 위해서 즉, 목적을 나타내죠 before it rains 비가 오기 전에 정리하면 비가 오기 전에 그를 만나러 가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Let's go to meet him 자, 이런 문장과 it rains라는 문장이 접수자 before에 의해서 연결된 문장이 되겠어요 자, 이때 before가 이끄는 절 즉 before it rains는 시간의 부사절이 됩니다 자, 여기서 비가 온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형이 미래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range 즉, 현재형이 will rain이라는 미래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range가 will rain을 대신하는 거라고 해서 before will rains 대신에 before it will rain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자, 이 점 주의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보죠 if it rains we won't go on a picnic if it rains 만약 비가 온다면 we won't go on a picnic want는 will not의 줄임말이죠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고 go on a picnic 하면 소풍 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풍을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맨 앞에 if는 뭐 한다면 이런 뜻으로 조건을 나타내는 접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if will rains는 조건의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비가 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will rain 이렇게 쓰지 않고 현재형으로 range 이렇게 썼습니다 즉,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형이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에 현재형 range가 미래의 대용으로 쓰인 것이죠 자, 방금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혼동하는 것인데 자, 뭔지 함께 보죠 부사절이 아닌 명사절과 형용사절에서는 미래의 의미는 현재형이 아니라 그냥 미래형을 써서 나타냅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죠 자, 여기 접속사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자, 이런 의미로 whether와 뜻이 같죠 자, 그러니까 그가 여기에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즉, 정리하면 너는 그가 여기에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아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if, are를 잘 보세요 자, 여기 do you know가 주절이고 if, are가 종속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 if, are가 바로 동사 no의 목적어 구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if절은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고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즉, if나 whether, are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미래를 대신할 수는 없고 그대로 미래형을 써야 하니까 will come 이렇게 된 것이죠 자, 다음 예문 I don't know the day 나는 그날을 모른다 When they will go there 그들이 거기에 갈 즉, 나는 그들이 거기에 가는 날을 모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when을 보세요 when은 관계부사죠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앞에 the day가 선행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when 이하는 앞에 선행사 the day를 소식하는 형용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미래는 미래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will go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과거 시제를 쓰는 경우를 살펴보죠 자, 우선 먼저 과거 시제는 과거의 동작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자, 예문을 보죠 그들은 작년에 미국에 갔다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 그들이 미국에 간 것은 last year 즉, 작년에 간 것이니까 과거의 동작이 되겠죠 따라서 고의 과거형 went를 써서 과거에 행해진 동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 be born 자, 태어나다 이런 얘기인데 was로 과거이기 때문에 태어났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she was born in 1970 그녀는 1970년에 태어났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 1970년은 과거니까 그때 태어났다는 사실은 과거의 사건이죠 그래서 비동사를 was 즉, 과거형으로 쓴 것이죠 자, 다음 두 번째 과거형은 과거의 습관적 동작이나 반복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자, 이 경우 often 자주 종종 always 항상 usually 대개 보통 every 뭐뭐 뭐뭐마다 자, 이런 부사나 부사그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문을 보죠 Dad often told us ghost stories on summer evenings Dad often told us ghost stories Told는 tell, told, told 말하다의 과거형이죠 자, 그리고 ghost는 유령, 귀신 이런 뜻이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종종 귀신 이야기를 해주셨다 On summer evening On summer evening은 여기 evening에 S가 붙어서 뭐뭐마다 이런 뜻이 되니까 여름날 저녁마다 정리하면 아버지는 여름날 저녁마다 우리에게 종종 귀신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often 종종 이런 부사와 On summer evenings 여름날 저녁마다 이런 부사그를 통해서 아버지가 귀신 이야기를 해주신 일이 반복적으로 행해진 동작임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told라는 과거형은 과거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동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세번째 과거형은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죠 자, 이 경우 ever나 never 같은 부사가 함께 쓰입니다 자, 예문을 보죠 Did you ever hear of such a thing? ever는 지금까지 여태 이런 뜻의 부사죠 그래서 여기처럼 Did you ever 뭐뭐 자, 이런 식으로 묻게 되면 이제까지 뭐뭐한 적이 있느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hear of는 뭐뭐에 대해 듣다 이런 뜻이고 such는 형용사로 그러한 이런 뜻인데 자, 온리 such여 형용사 명사 이런 순서가 되어서 그러한 뭐뭐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이때 형용사 없이 그냥 명사만 쓰이기도 합니다 자, 해석을 해보죠 Did you ever hear of such a thing? 당신은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는 의무문을 만드는 조동사 Do의 과거형 Did와 D의 원형 Here가 쓰였는데 시제는 물론 과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부사 ever 가 들어가서 과거에 뭐뭐한 적이 있느냐 이런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죠 그래서 Did you ever 플러스 동사 원형은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Have you ever 과거 분사 이렇게 써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id you ever hear는 Have you ever heard 이렇게 고쳐볼 수가 있겠죠 자, 확인해 보죠 당신은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과거형은 과거 완료의 대용으로 쓰입니다 과거 완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 이전의 동작이나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 형식은 head 플러스 과거 분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예문은 을 보죠 My grandpa died before I was born My grandpa died 나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Before I was born 내가 태어나기 전에 즉 나의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Before 앞뒤의 절을 살펴보면 모두 과거 시지가 쓰였죠 자, 그런데 I was born 즉, 내가 태어났다는 과거보다 My grandpa died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이 더 먼저 일어난 사건이죠 즉, died 가 워즈보다 앞서 일어난 과거로서 이렇게 과거보다 더 이전의 일은 원칙상 과거 완료 시제 즉, head died 로 표현해야 하지만 자, 여기에서는 Before를 통해서 전후 관계가 명백하니까 과거 완료 대신에 그냥 과거 동사 died를 쓴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사의 미래형을 쓰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깨보죠 미래 시제는 조동사 will이나 shell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의미에 따라서 단순 미래와 의지 미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단순 미래는 단순한 미래의 사항을 나타내는 미래를 말하고 의지 미래는 의지나 의도를 나타내는 미래를 말하죠 자, 미래 시제는 다음 10장에서 미래 조동사를 배울 때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자, 여기서는 미래형 대신에 쓰이는 관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Be going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하려고 한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뜻으로 가까운 미래의 예측 예정 등을 나타내죠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It is going to rain soon It is going to rain soon 여기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니까 따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 비가 올 것 같다 이런 말이죠 다음 I am going to study harder next term I am going to study harder next term 여기 term은 학기 이런 뜻이니까 I am going to 나는 뭐뭐 할 것이다 study harder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next term 다음 학기에는 정리하면 나는 다음 학기에는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혹은 공부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죠 다음 미래형 대신에 쓰이는 관용어로 be about to 동사 운영이 있는데 뜻은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죠 그들은 막 떠나려고 했다 즉 그들은 막 떠나려던 참이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는 주어가 they고 과거니까 비 동사는 were가 사용됐죠 따라서 이 경우는 과거상의 미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e supposed to 동사 운영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미래의 뜻을 나타내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몇 시에 여기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니 자, 이런 말이 되죠 역시 주어가 they니까 비 동사는 are을 썼습니다 여기 are supposed to arrive는 미래의 예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배울 완료 시제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자, 오늘 배웠던 동사의 활용 그리고 기본 시제는 반드시 복습을 해야겠어요 자, 예문 중심으로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예술도 철저히 해오시고요 자, 그럼 저는 완료 시제를 배울 때 다시 찾아뵙죠 수고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예술도 철저히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예술도 철저히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예술도 철저히 해오시기 바랍니다